아산시가 오는 6월 23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 등이며 단순 생활 민원 사업 등 수의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